공격 준비 시작했으니깐 이거 지콜을 친하르르르르르 영국이 지금 온라인으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잠깐 앞으로 쇠가 임무를 시뮬레이션하며 방문 결과를 모두 산출하겠습니다 보리사 넌 볼때마다 더 강해져요 저는 인공지능 덕분에 경험하고 관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5 4 3 2 1 2 5 3 2 2 3 2 4 4 5 아프다 나 공부터 벌써 다 찼다 죽을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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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도 될 듯 지금이다 붕 다쳤다 왕 아프다 아 아 거점 아카 아 아 나 제뿔참을 좋아해 오케이 아이고 아프다 아 어쩔 수 없었어 아이오 하... 윽 좌차으로 아 예 나이스 어휴 으흐흐 빠바바밤 2명 2명 이도 이따 너 이들 힐 밴냐? 바보드라 어이구 세상에 아이고 어 위도어가 나도 린다 올라가자 퐁 준비됐다 오케이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부쩍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이제 안 죽었었구나 어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뭐야 갓긴지 간만에 하니까 살짝 뭔가 좀 어설프다잉 흐흐흐흐흐흐 에헴 위도우다 위도우 위도우 뒤쪽이 위도우다 아아 다 죽었네 위도우가 엽취를 하려고 그랬어 활활 타오른 걸 나이관 이겼네 그래도 처치 줌줌 계속 잘했나보다 와 내 딸 뭐지? 궁중 거 그건 같다 아 이거 살짝 대면 저희도 뒤에서 한번 긁어야되는데 잘못 긁어야되 저희도 이겼으니 좋구만